그러면 지금부터 갈무리 예술단 음악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무대를 장식해 주실 분은 아 저희 단장님이시죠 노래 없이는 못 삽니다 노래라고 노래 나오기만 하면 벌떡 자다가도 일어나시는 분이죠 네 김나모 단장님이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로 없어요 오늘밤만은 상하를 하고 싶어요 갇혀있던 내 상소를 반가뜨리고 아유롭게 살고 싶어요 잠시 약간이라도 또 말뿐인 것처럼 화려했던 그 밤에 빠져들어 있어요 잠을 뻔하려면 흔들린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고 있어요 어떡하나요 알 수가 없는 걸 나는 외로운 여전 해! 추! 감사합니다 우리 최고의 연 우리 최고의 연 우리 최고의 연 나에게로 오세요 오늘 밤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묶여있던 내 사슬을 돌아다니고 자유롭게 날고 싶어요 잠시 잠잠이라도 꿈을 꾸는 것처럼 활짝 날게 느껴고 사랑할 거예요 잠잠사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흔들고 있어요 어떡하나요 난 이제 수다 없는 곳 나 누워도 외로운 여자 나 누워도 외로운 여자 감사합니다 네 멋진 무대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멋진 무대에 수고하셨습니다